그 대일 항쟁기에도 사실 그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들이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당신은 대략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역사에서 참 조명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오늘 아마 많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누구나 신채호 선생은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이제 우리 조선 한국이죠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역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씀 중에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박의지 선생 이분은 역사를 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국가의 혼 결국은 한국인들의 혼을 잃는 것하고 똑같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시영 선생님 부통령을 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이제 1936년 한민구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분도 역사에 대한 우리 일본이 우리 조선사를 쓰면서 완전히 한국인들을 없애려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자수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사나 일본 문헌에서 찾지 찾게 되지 않게 만들어주자. 말 그대로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서 우리 후손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독립운동가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우리가 스스로 쓴 역사가 아니라 일본이 만들어준 조선사를 지금도 배우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그중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은 신채호 선생하고 박은식 선생.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역사를 잃은 민족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가 또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당국에서 보듯이 국유양사유혼 역사를 혼으로, 얼로 보는 그런 시각이라든가 그런데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의 어떤 주요한 저술들이 혹시 있었겠죠. 어떤 것들이 혹시 소개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애도가고 있는 조선상고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선생의 한국동사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요. 많은 역사적 충격을 받고 물론 오늘 지금 말씀 못 드렸던 정인분 선생이라든지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써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는 내용이 거의 없죠. 보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술이 있었겠지만 그러한 저술들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혹시 소개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내용은 많아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선상고사감이라든지 문일편 선생의 조선사와 정인분 선생은 조선사 연구를 1935년부터 신문에 연재를 해서 나중에 책으로 나오는데 보면 그런 내용과 더불어 1915년 같은 경우는 한국통사가 실제로 역사에 등장하고 그다음에 신단민사 신단민사가 1904년 신단실기가 1914년 김교원 선생이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많이 우리 국민들이 애도가고 있는 책인 환당곡이 그 책이 1911년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의 그분들이 사제를 틀어서 책을 찍어내는데요. 총한본 30권이 알려지면서 환당곡이도 그때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잡지로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안창호 선생이 운영했던 동인지 이 부분도 동강지 동강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 자료입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지금의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 요즘 제가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야기 시원하게 말한다면 우리 상고사를 특히 고조선만 단군조선만 넘어가더라도 온라인이라든지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거는 유사사기다. 유사사기고 영토주의다. 이러면서 우리 상고사를 접하는 걸 그렇게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공격하는 분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들이 쓴 책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어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주장하시는 분들 논리로 말한다면 신재 선생이라든지 박은진 선생이라든지 여기 등장했던 우리 역사를 썼던 모든 분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그것이 참 난감하죠. 그럼 이분들이 제술했던 책들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고대사 왜곡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국통맥을 바로 세우려는 그런 노력이 있거나 한사군 문제라거나 낙남문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들도 전부 다 들어있죠. 거의 다 바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배운 역사는 언어에서 보면 참 잘못 알려진 것이 대일항쟁기 때 고정이 된 것처럼 금정이 된 실정이 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독립투쟁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역사관을 뒤집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그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조명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독립투쟁을 했는지를 역사정신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에서는 독립투쟁했던 분들의 역사관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왜 지금 그게 없을까요? 어떻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공부할 때 근현대사는 금기 영역으로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직도 객관성이 좀 결화된다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인해 가지고 잘 다루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학계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금기해야 될 역사를 논할 때 되돌기만 터치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역이 있습니다. 고대사에서는 단군조선을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대두리금 역사계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보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보면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고대사의 포인트와 근대사 포인트를 다 피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정입니다. 성난이